야 창희 씨 오늘 두번째 봤는데 도망다녀야. 야 창희지 창희. 형 창희 씨 두번째 봤는데 도망다녀요. 오늘 두 번 봤는데 한 번은 탈락되고 한 번은 도망다녀요. 야 나 지금 창희 도망 봤다. 야 나 당첨됐나봐. 나 찾았어 나 찾았어 나 찾았어. 나 찾았어 나 찾았어. 자 레이스. 스타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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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트. 스타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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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트. 어? 뭐야. 이거 종소린거야 종소린. 이 identification. 2개의 핵사트 음사 tren 까2 야 입니다. 구 guaranteed gatherings이 아니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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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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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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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! 어, 이거 뭐야! 뭐야? 왜 그래! 뭐야! 뭐야? 뭐야? 기감부탁이야 이게 뭐야? 왜요? 몰라 아 깜짝이야 뭐야 형? 무슨 소리에요? 어머니들이 갑자기 일단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자 보자 슬슬 보자 아 앗 빠졌다 아 앗 빠졌다 어허허허 이렇게 든든할 수가 있어 이거야 바로 오케이 야 찾았냐? 아니야 근데 내가 봤을 때 너는 하나 있잖아 있죠 나 하나만 줄래? 두 개 있으면? 너 두 개 있구나 야 너 두 개 있구나 형 어디서 찾았어? 너 못 찾지 찾고 있지 어 그거였어 아 잊지는 않네 하나밖에 없냐? 아니 근데 하나만 나 하나 졸아야 야 너무나 너 앞으로 우리 드라마 같이 쭉 누나? 한 2, 한 3개를 할 건데 하나 밖에 없어 지금 하나 밖에 없는데 하나 밖에 없어? 네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어쩌지 이거 우리가 2인표 뜯는 거니까 네 두 개 찾으면 하나 주기 네가 그거는 내가 생각해 그거 두 개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생각해 볼게 할게요 어 너 뭐하냐 어? 안녕하세요 도사님 예 지금 도사님 저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?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딱지를 갖고 계신 게 하나가 있으시고 저 정국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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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정국 뭐야 저게 바로 도사님의 틱틱밥이다 잡아 정국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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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도사님의 틱틱밥을 쓴다 정국이야! 야 형! 잡아요! 여기 왜요? 여기 왜요? 여기 왜요? 여기 왜요? 여기 왜요? 딱지 몇 개 쓰네요 딱지 몇 개 쓰네요?